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파묘 내가 보기엔 좋은 자리인데 상권 풍수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자리인데 계속 망해나가기만 할까? 자영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가게는 내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오컬트 영화로 좋은 외자리를 찾아준다는 파묘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15은 봤다고 하는 바로 그 문제작입니다. 파묘의 뜻은 옮기거나 고쳐묻기 위하여 무덤을 파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야 조상의 외자리를 다시 파내는 일은 없을 것인데요. 땅 매매로 인한 이장이나 집안의 변고가 일어났을 때 이런저런 방편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끝에 가서 해보는 고육지책 같은 일일 것입니다. 영화 파묘에서는 풍수지리를 보는 직원과 장의사, 무당과 그의 제자 이렇게 4명의 주인공들이 부귀 영화를 쫓는 후손들의 부탁으로 조상의 외자리를 명당으로 옮기기 위해 파묘 후 이장하는 일을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4명의 주인공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일제가 우리나라 민족정기를 끊으려고 파묻어놓은 쇠말뚝 을마치 독립투사가 현신한 것처럼 목숨을 걸고 악과 맞서 뽑아낸다는 내용입니다. 극중 직원과 장의사의 대화를 살짝 들려드리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묻혔다면 작은 땅덩어리의 한국으로 봤을 때 명당다운 명당은 이제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앞서 가신 분들이 명당, 즉 좋은 자리는 전부 차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8점짜리라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주 괜찮은 선택이라는 것이죠. 카페나 식당을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자리는 이미 누군가 장사를 하고 있고 내 손에 들어오는 자리라고 해봐야 68점짜리일 뿐 100점짜리 명당은 아니라는 거죠. 상권 노력 총량이라는 말이 없어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써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번화가는 권리금이 상당합니다. 그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요. 권리금을 인정해 줌으로 돈과 자리를 바꾸는 일로 상권에 들이는 노력이 적음에도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적게 오가는 후미진 곳은 권리도 없고 월세가 싸기 때문에 소문만 난다면 대박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카페나 식당은 어느 쪽인가요? 옛날 어느 치킨집에서 계절에 상관없이 캐릭터 복장으로 배달하는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건물 지하나 구석에 들어앉은 중국집에서 짜장면 1천원대로 사람들을 끌기도 했습니다. 모두 TV에 나왔었죠? 사장이 캐릭터 옷을 입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짜장면을 천원 받는 일도 노동력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을 건데요. 위치의 약점을 노력으로 넘으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던 곳에 엄청난 규모의 카페가 생기는 이유도 노력이었지 싶습니다. 내가 보기엔 좋은 자리인데 들어오는 족족 망해나가더니 어느 순간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 아이러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는 차치하고 매일 아침 주위를 청소하며 출근하는 분들과 인사를 하거나 캐릭터가 되어 배달을 가고 비오는 날 우산을 나눠주는 일이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손에 들어오는 순익을 낮춰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얹는 마케팅도 사장의 노력이었던 것이죠. 물론 같은 종목의 사장들의 원성이 들려오지만 이런 경쟁은 배달비 제로 이벤트를 남발하는 곳에 비할 수 없습니다. 파면은 묘한 기운이 흐르는 영화였습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사람들의 집중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상권의 권리금을 예측할 때도 시설비나 영업, 바닥 권리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들릴 노력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